아무것도 없어? 끝? 끝? 아까 껌 씌우면서 만든 깔끔한 맵 베리 이지 챌린지 정말 제가 정말 진짜 아니 잠깐만 깔끔하지가 않은데? 깰플이? 누가 봐도 깰플이 깔끔하지가 않은데? 뛰면은 이렇게 최대한 가까이 가서 뛰면은 안되네 어니 어니 깔끔 아 이렇게 깔끔한 루트가 있었다니 이제 뭐 필스코스 아니겠습니까? 역시 아리스토텔레스는 틀리지 않았어 비행기 연습 맵입니다 사랑해요 비행기 연습 맵입니다 사랑해요 비행기 연습 맵 진짜 아 진짜 랑캐님 몇 살이에요? 저요? 12살이요. 제가 쓸데없는 게 당이 멸망한 연도를 기억하고 있어요. 당이 907년도에 멸망을 했거든요. 그걸 어떻게 해왔냐면 어떻게 해왔냐면 당이 907년도에 멸망했어요. 그래서 야 우리 오늘 당구 칠? 절대 안 잊어버린다니까? 님들 이제 죽을 때 되면 당이 멸망한 연도 907년 하고 뒤져요. 쉬운 챌린지입니다. 안 쉽기만 해봐. 이지 챌린지. 그렇지. 아 뭐야 이거 제가 했던 챌린지네요. 근데 하다가 포기했네? 아 아니 왜 마지막 미치고는 저렇게 해놓은 거지? 그냥 3단 가시면 제가 넘어갔거든요. 저거 그냥 3단 가셨으면 넘어갔어요. 근데 왜 하필이면 3.2 가시냐고 그렇지 깨면 2천원이라고 하셨습니다. 아 뭐야 이거 내가 하던 건데? 이것도? 이것도 내가 하던 건데 뭐지? 아 깨면 2천원 갑니다 이거 물음표가 찍히지? 야 아 근데 어차피 유니티는 제가 술 먹고도 깨요. 랑깨님 저 가야 돼서 나중에 유니티 깨심 3천원 드릴게요. 아니 지금 안 가셔도 됩니다. 저 유니티 한 번에 깰 수 있거든요. 진짜로 유니티 한 번에 깰 수 있거든요. 제가 이거 한 번에 못 깨잖아요? 3천원 안 받겠습니다. 1,2,1,2,1,1,1 여유롭게 코인도 먹어주고 웨이브 말이 없어졌다뇨? 저 말 많은데요? 코인 먹어주는 한 번 있겠죠? 블랙님 청소년 감사드립니다 미니웨이브 챌린지인데 힐링이에요 힐링 아니기만 해봐요 클리킹 챌린지 뭔가 좀 매우 불안해요 어? 사이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정석으로 깹시다 맵은 밀기를 찾으면 안 돼요 그냥 맵 제작자 이도대로 갑시다 여러분들 웨이브 2 웨이브 2 오 깜짝아 어? 갓 챌린지 왜 여기서 죽을까 어? 레알 힐링맵 힐링맵 아니기만 해봐요 미치건 아 미치건 미친 웨이브 2 각자 힐링맵 잘해 하하하하 아 글비 아닙니까 그냥? 뭐야 2번 턴에 깹니다 깔끔쓰 그렇지 한칸비행 제가 또 한칸비행 잘하죠 1블럭 로켓 1블럭 로켓 아니 한칸비행이 2 한칸비행 아니구나 아 뭐야 잠깐만 위로 가면 어떻게 되는데 여기로 가면요 제작자 여기로 깨셨죠 제작자분 이쪽으로 깨셨죠 저는 양심이 있기 때문에 제작자 루트로 안깨겠습니다 아 너무 촉밥이지 일자비행 챌린지 V3엔드 제작자 쥐질래요? 제작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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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여러분들은 이걸 처음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걸 처음 보는 것처럼 행동하셔야 돼요 채팅을 치셔야 돼요 어 아이러브 날 함께 점프 점프 점프